seems to be some other few people 가게하는 중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O 강아지는 번개가 치기 전 냄새로 알 수 있다? 번개의 전기에너지가 공기를 이온화시킬 때 금속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댕댕이들은 이걸 캐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욕구는 독일 Axis 매우 따뜻한 물짜리 물짜리 덕분에 마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강아지는 소변을 여러 번 끊어서 눌 수 있다. 산책시 여러 군데에 마킹을 하는 것은 개들의 큰 즐거움입니다. 강아지는 소변을 여러 군데에 마킹을 하는 것은 개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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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비교동물 행동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개들은 최대 1시간 전까지의 이를 기억해 따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강아지는 소변을 여러 군데에 마킹을 하는 것은 개별입니다.